최근 2월 달에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이 2011년 3월 달에 20번 발생을 하여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하에서 이번에는 어제 2월 18일 금요일에 후지산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석양이 보이면서 정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려는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모습은 불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의 가나가와형과 시즈오카연에 걸쳐있는 화산인 하코네산의 산채팽창으로 인하여 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부터 오늘 2월 19일 토요일까지의 분기자료를 살펴보면 하코네산이 900미터 분기를 하였습니다. 하코네산 바로 옆에 후지산이 있고 일본 화산학자들은 하코네산 폭발하면 후지산도 함께 연쇄 폭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코네산의 폭발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후 올해 하코네산이 800년 만에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7년이 지났으므로 이번에 분할을 하면 5년간 응집된 능력이 커져서 폭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교수의 스완호세지마와 사쿠라지마의 경우에는 매년 수차례 폭발을 하기에 오히려 폭발의 강도가 작을 수 있으나 하코네산이나 후지산 같은 경우는 폭발이 없던 화산이므로 폭발시 그 폭발력은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하코네산의 화산 폭발 직전에 화산성 지진이 하루에만 266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의 횟수가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똑같은 것이 우려스러운데요. 2015년 하코네산의 하루 동안 발생했던 266건의 화산성 지진은 2001년 관측일에 가장 많은 횟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코네산의 온천의 물이 평소에 비하여 탁해졌고 검은색으로 변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아크단이 부근 지표면은 최대 6cm가량 부풀어오르는 등 팽창을 했으며 2022년 2월 현재도 똑같은 팽창 상황입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올 경우 땅속 마그마가 고온의 화산가스를 만들고 이가스가 지하수를 만나 뜨거운 수증기를 분출시켜 폭발할 수 있는 하코네산의 폭발이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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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